자, 지금부터는 생태호수를 본격적으로 탐사해 보겠습니다.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질공원으로 이 생태호수는 아주 강조해서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. 각종 날짐승, 산새들, 각종 조류들, 각종 날짐승, 산새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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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종 날짐승.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. 새들이 열심히 지저귀고 있네요. 저녁이라 그런지 한산합니다. 사람들도 이제 다들 집으로 가고 거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우, 뱀이 산다 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.. 광주에 이런 멋진 산책로가 생태호수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자주 옵니다. 사계절 내내 너무 멋진 곳이죠. 쭉 산책을 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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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